자 이번 시간은 1장 2절의 추가 강의로써 주소의 개념과 송수신지 유형에 따른 전송 방식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좀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은 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학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번 시간 말미에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의 기본 단위인 패킷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패킷의 기본 구조는 택배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택배에서 보내고자 하는 실질적인 물품과 대응되는 페이로드가 패킷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페이로드는 패킷을 통해서 주고받고자 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택배 상자에 택배 송장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패킷에는 헤더 및 트레일러가 같이 붙어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더와 트레일러는 패킷에 대한 부가 정보 내지는 제어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헤더에는 보통 어떤 정보들이 담길까요? 어떤 정보가 대표적으로 담길까요? 헤더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택배로 따지자면 택배 송장과도 비유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배 송장에는 보통 어떤 정보가 쓰이죠?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가 명시되죠? 그쵸? 즉 주소가 명시되죠? 패킷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가 있습니다 헤더에 담기는 대표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소는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는 다양한 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P 주소를 통해서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도 있고요 맥주소라고 하는 주소를 통해서도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주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주소를 통해서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 있고 이렇게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패킷의 헤더에 담기는 대표적인 정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즉 주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정보를 전송할지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이 조금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신지를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신지를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해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수신지를 특정 하나의 기기로 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신지를 나랑 속해 있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기기로 지정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랑 속해 있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기기로 수신지를 지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송수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몇 가지 이해 가졌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양한 유형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하나의 수신지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인 유니케스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송수신 형태죠 하나의 수신지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지와 수신지가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 수신지를 하나로 삼는 경우를 유니케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신지를 네트워크 상의 모든 호스트로 지정해서 메시지를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전송 방식을 브로드캐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브로드캐스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브로드캐스트가 전송되는 범위를 의미하는데 사실상 모든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랜이 있다 근거리를 연결하는 랜이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랜의 범위를 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랜의 범위 equal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닿는 범위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자 이외에 네트워크대의 동일그룹에 전송하는 멀티캐스트 동일그룹에 속한 호스트 중 가까운 호스트에게 전송해주는 애니캐스트라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자주 언급되는 전송 방식으로 유니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가 자주 언급되니까 이 두 가지 그리고 추가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란 무엇인지는 꼭 기억해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2장 그리고 3장에서 몇 번 더 언급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추가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